그런데 대통령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의로 문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합니다 말과 글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윤정부의 정책의 가장 출발점이자 근거이자 기초이자 기본은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게 되면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핵심적인 여러분들 소위 추진의 목표이자 수단이자 방법을 규정한 겁니다 필수 의료인력의 문제는 첫째 저수과 문제였고 둘째 의료 관련 소속 문제였거든요 의사 정원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방의료진흥들 부족 문제라는 것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하고 저출산 문제가 맞물린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인식 자체가 아예 틀린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 2000명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득을 못한 겁니다 의사들을 저를 설득 못한 것이고 한국에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을 설득을 못한 겁니다 그럼 2000명 정원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뭔가 아닐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본인의 이익에 도움되는 어떤 정책을 관철식에 사기를 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과학적 간거를 제시를 못한 겁니다 재시를 못한 것을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분석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명분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초창기 2000명에서 200명이나 100명 수준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사 정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2026년부터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과 글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때만큼 미련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전공의를 만났을 때도 기회가 있었고 대통령께서 전공의를 만났을 때도 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법원의 판결 전후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었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다 묵살한 겁니다 의료계 여러분들 원로들인 의학 한림원 주장 같은 경우에도 그걸 수용해서 이러면 얼마나 탄력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출구 전략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야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인식 능력이 행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산 엑스포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뭐죠 국민들한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정책이 왜 대통령 여러분들 일선에 나서가 진두지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차관이 나서가 진두지휘를 하고 책임이 있으면 물어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문제를 수습하는 것처럼 나가야지 본인이 먼저 2천 명에서 한 명도 조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식한 상황을 하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무능합니다 나는 왕조시대에 사는 여러분들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선출직 공직자를 볼 때 대통령을 그냥 선출직 공직자로 봅니다 그냥 3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겁니다 제 입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허구대가 멀쩡한 놈치고 일 제대로 처리한 놈 없다는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이라는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키는 작고 아주 다부짖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겁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관료들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리냐 관료들이 다 지 이익이 있을 건데 업계하고 연결된 이익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퇴임 후에 여러분들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얘기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한 방향 여러분들 이익만 듣고 여러분들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냐 매년 여러분 2천 명 정도 인력을 뽑아가게 되면 앞으로 이공대는 얼마나 초토화가 되겠습니까 2천 명을 뽑아가면 얼마나 여러분들 이공대가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거는 금세에 여러분들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국과학기술이나 서울공대나 포항공대 이런 데 가는 인력들의 퀄리티가 지금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더이름 딱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센 겁니다 항소고집인 겁니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장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쓰셨는데 그 밑에 한 문장이 여러분들 가슴에 딱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그 고집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홍준표 시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적이 많을 테니까 그냥 트레이드마크를 고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센 거죠 그런데 그 고집이 본인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럼증 정치적 기반도 약하고 그리고 열혈 여러분들 옹호집단도 없고 지지도는 이런 바닥에서 이런 데 치고 더욱이 선거 문제와 완전히 여러분들 진성우파들 함께 여러분들 그냥 액수가 된 상태인데 임기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고집을 풀이게 되면 그냥 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풀이게 되면 누가 나서가 여러분들 어려움이 겪지게 되면 보호하려고 이러면 나서겠습니까 나는 손 완전히 들었습니다 완전히 아이고 저 양반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 무슨 윤 대통령에게 사감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료 여러분들 문제를 이 지경까지 여러분들 끌어와 가지고 도저히 여러분들 본인이 어떻게 출구 전략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딱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미련하고 정말 무능하고 정말 고집이 세다 그리고 제 눈에는 국민들 이익을 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 문제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문제를 터뜨렸던 거죠 영일 만절하면 가스전도 본인 이익을 위해 터뜨렸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러나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들도 다 보는 겁니다 저 양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저렇게 한 방씩 가끔 터뜨리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는 99%가 이른바 의료계획을 동의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벌써 아까 보더라 한 30% 정도 돌았은 거 아닙니까 이제 불편함이 여러분들 더해지게 되면 그래서 항상 사실과 진실 쪽에 서야 되는 거죠 사실과 진실 쪽에 서야 그래야 지금은 힘이 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